잘 맞힌 타구 그러나 3루수 잡았습니다. 2루 거쳐 1루까지 김민성의 좋은 수비로 이닝은 끝났습니다. 다시 토크펌 천천히 1루 붙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아냈어요 그리고 앞선 주자 지웁니다. 1루! 1루에선 1루에선 스트레이크.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김민성. 드디어 썼는데 오늘 역시 피칭내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번트를 댔습니다. 3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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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1루에서 아웃! 노시환. 1사 주자는 2루. 박찬원의 타구 3루수! 한 손으로 잘 막아놓고 1루에 좋은 수비! 김민성이 실점을 막습니다. 당긴 타구였고. 아웃이 됐군요. 자 1루 쪽에서 태그가 됐습니다. 3루수 김민성이 잡아냈고 1루로 연결을 하는 과정. 바운드가 크게 튀어갑니다. 이곳째 잡아당긴 타구 3루쪽 강섭 타구! 빙글도로 1루! 1루! 아웃입니다! 잘 잡아당겨! 5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잘 잡았어요! 나이스 스트릿! 나이스 스트릿! 나왔네요. 김민성 주먹을 불끈 임찬규가 지게 하고 초구 타격 먹힌 타구 3루수 따라가면서 김민성의 좋은 수비 사실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강한 타구를 막았어요 김민성 오윤석의 안타성 타구를 걷어냅니다. 이번 이닝에는 안타 도둑이 2명이나 나왔어요. 높이 뛰었습니다. 3루수 따라가 보는데요. 3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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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김민성이 처리되면서 끌어당겼습니다. 3루쪽 막았어요. 2루 아웃 드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입입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네요. 김민성 선수 1루정 단굴을 플레이했습니다. 우선은 5루에서 3루수 2루수 3루수 2루수 3루수 2루수 3루수 zu 1루수 1루수 2루수 3루수 3루수 1루수 1루수 2루수 3루수 2루수 3루수